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 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새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즉, 그 새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일을 가리켜 맹사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전체 말씀은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두 부분 반반으로 나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꿈과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사람의 역사라 사람의 제국들, 광대하고 화려했던 그 나라들,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하늘의 영역, 그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든 그리고 하늘에서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이 땅에서 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고 실현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시광선만 보이거든요. 적외선이나 자외선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볼 수 없는 영역이죠. 또 듣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은 헤르츠로 보면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먼지는 바닥에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죠. 지구는 지금도 자전하여 돌아가고 있지만 그 웅대하고 큰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인간의 역사 속에 던지시기를, 나타내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말씀해 보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 침투한 사건 그 개시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있단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단 가운데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 이 제국의 역사, 나라의 역사가 자신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여서 죽음의 시간으로 끌려가던 그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크신 국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읽기 시작하셔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말씀 12장을 통하여서 오늘 읽게 되는 이 마지막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하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의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어서 어떻게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냐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책에 기록되시고 구원받으셨으면 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과연 어떤 책일까? 다니엘에서 7장에도 나온 책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해요. 책과 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은 생명책이고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 속에는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록된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우리가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십니까? 대답이 잘 안되고 자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 행위를 보면 형편없으니까. 긴가미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스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서 의롭게 사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갑없이 의로움을 입어서 그분의 의로움을 통하여서 그분의 의롭게 산 행위를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생명책이 기록되었고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 망설임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아멘할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죽게 되면,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의 영혼은 믿음으로 말미암 하나님의 나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무덤에서 마지막 날에 깨어날 것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서 22장 2절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분이 계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도 예수님 없이는 이해할 수 없고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다. 성경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대체 누굽니까? 지혜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통치에 다스림을 받고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구원의 약속과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 그 부활이 동참하여 영생을 얻어 사는 자를 지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여 살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했는데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여러분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도덕선생이 되어서 옳은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을 선도한다거나 불량 청소년을 계도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들을 옳은 데로 오게 할 그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이들 둘 키우면서 절대 저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일 깨닫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 가서 집에 있는 동안 문제집 두 장도 매일 풀게 하는 것이 저는 힘듭니다. 어떻게 제가 옳은 데로 옳게 가게 할 수 있겠어요? 인도할 수 있겠어요?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옳은 분에게로 데려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오직 제가 없이 옳은 길을 가셨던 유일한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를 바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마이미야마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길로 인도하는 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면서 구원의 복음이 그를 통해서 열매 맺고 드러나 사는 삶이 바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삶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빛을 좀 못 바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빛날까를 고민하면서 진리를 찾아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빛나기를 바라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음악 프로그램을 보는데 너무나 유명한 한 가수가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빛나는 청년이고 정말 유명한 가수예요. 그런데 그 가수가 다른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다 말고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노래하기를 다 멈추고 그만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결국은 공연을 못하고 그 친구는 나가고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를 불러다가 위로하면서 왜 그렇게 울었냐라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너무 열심히 살았다. 너무 힘들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 G.O.D의 길의 이 가사 한마디에 너무너무 자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가사는 무엇이냐면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보니까 여전히 너무나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목마르고 갈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얻어봤지만 여전히 기쁨이 없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길이 있지, 길이 있지. 예수님이시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여러분 사절말씀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것은 비물처럼 꽁꽁 싸매고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간수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라. 어둠 가운데 거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가 오면 빨리 왕래하면서 진리를 찾아서 지식을 찾아서 온통 지식은 파도처럼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는 진짜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마지막 때의 말씀에 가람이 온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기근을 주시는데 양식이 없어서도 기근이 아니오. 물이 없어서도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말씀을 보아도 이야기를 들어도 자꾸 엉뚱한 숫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엉뚱한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우스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이다. 환란이 한때, 두때, 반때 지나서 다 끝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년 반을 말하는 건지 이것이 대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인 건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한때, 두때, 반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 말씀에 있는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1290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1335일 등 날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가지고 인류 역사 속에서 혹은 종말을 세세하게 논하려고 했어요. 대체 마지막 대를 이야기하는 건지 에피파네스에 대한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입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숫자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그 성경의 숫자를 실제 역사 속에 종말에 대입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만들려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르쳐 세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움으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허락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다 무시하고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궁금하지만 지나치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 날짜에 대해서 들었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요.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은 다 팽개쳐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게 하고 재산 다 바치게 하고 나라를 떠나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 살게 만듭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이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이미 다 받았지 않느냐 무엇이 더 필요하냐 현실로 돌아가서 주님 오심을 갈망하면서 너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다 보여주었다.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간소하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그저 동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래에 약속하신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모든 성경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2장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를 명확하게 아셔야 말씀이 읽어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도 예수님이 관통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풀문불에서 건진받았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았다. 기도 열심히 해라. 새 일회 동안 금식해라.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있었으니까 너도 그렇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 생명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자이다. 이 구속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속한 지금 그곳에서 그 통치를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얼굴은 좀 안 될지라도 지혜도 없고 청명도 없을지라도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분하다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두나미스를 믿고 너무나 힘든 세상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말씀을 잇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 다니엘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 궁창의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세워진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알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어둠에 살아 아버지 악한 영의 권세에 놓여있던 자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워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교회가 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여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내 영혼 깊숙이 새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드러내수서 주님 감사합니다. 9절과 13절 말씀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13절에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이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숨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라고 말씀하신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한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하실 때에 가게 하시고 기다리라 하실 때에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드러내신 그 눈에 감 우리의 삶 가운데 풍경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로 운력이 없애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약하고 아버지 연약하지 주님은 강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 받고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하진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아버지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